자 이번 영상 신성 델타테크 한번 볼 건데요 지금 12만 3.900원 그러니까 오늘도 신고가 갱신 한번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윗고리 달고 조금 눌러 앉은 지금 이 모습이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제까지 나오는 지금 이 은봉은 어쨌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이 상승 추세 이후에 단계적인 차의 실험이 좀 일어날 수는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추세선을 이탈한 과메수관이 포착이 됐고 그거에 따른 차의 실험 매물은 나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위로 상방으로 좀 뻥 한번 튀겨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지금 윗고리를 달고 다시 한번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오늘 앞으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좀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중요한 건 내가 좀 상대적으로 고점에 좀 진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좀 가져가야 내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히든 종목 받아가셔서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신성 델타테크 한번 시작해 보겠고요 일단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자면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이제 끈길 기미가 보이지도 않게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해 줄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속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때는 단기 평선이 생명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추세가 하향 이탈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강한 상승 파동에서 어쨌든 지금 상단에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애초에 상단에 물려있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방에 좀 열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이탈을 보여지기에는 약간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다고 해서 신성 델타테크가 고평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주가보다는 그래도 이 신성 델타테크가 어쨌든 LK99라는 확실한 재료잖아요 확실한 재료 우리가 뭐 절대 뭐 추상적이거나 이런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재료를 동반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상방에 열려있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제 목표가를 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냐 지금 그 부분인데 어쨌든 이 LK99라는 애가 앞으로 소멸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이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목표가로 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멸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분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상승세를 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외인과 기관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서 매집해 있는 외인과 기관에 대한 차이 실현물량에 대해서만 좀 조심하면 우리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도 좀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한번 보면은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때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해줬지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과매수 구간에 따른 과매도가 한번 나왔죠 조정이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를 벗어날 정도의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이 단기간에 따른 차이 실현분도 분명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신성 델타 테크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주다가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벗어난 정도의 매수 구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하락 파동 이후에 쌍봉을 그려낼지 아니면 상승 추세 이후에 단기적인 하락 그리고 지속적으로 뚫고 올라갈지라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저점에서 미리 물량을 장악해놓은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미리 항상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매수 구간을 넘어선 과매수 구간이 포착이 되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툼의 흐름에 그 유혹이 굉장히 강해요 이걸 그냥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매수 구간이 잡히는 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모니터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히나 조심한다면 충분히 주가를 계속 앞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단에다가 봉우리나 띄워놓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 보여주다가도 다시 한번 뻥치기면서 쌍봉우리 만들어 놨죠 쌍봉울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원형 패턴으로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쌍봉우리를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려앉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결국은 페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다렸던 사람들 전부 여기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매물들까지 전부 다 받아 먹으면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린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절대 혼란을 겪지 마시고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이 LK99에 대한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조금 더 기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상승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기서 봉우리를 만들어 놓고 조정 나왔다가 다시 한번 쌍봉울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말아 올리던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저점에서 좀 물량이 장악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에 나오면 변동폭을 좀 크게 나타낸다 그래서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인지는 하고 있어야 한다 얘네들이 뭘 어쩌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어쩔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N자형 패턴을 그려나가면서 어쨌든 지금 저점에서 매직했던 애들도 결국 이렇게 차이 실현을 하면서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상승 파동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점에서 제가 왜 자꾸 세력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러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장기간 동안 횡보 이후에 나오는 지금 이러한 물량 장악이 결국은 지금 이런 최상단 구간에서 흔들기를 막 이렇게 해대면 4만원에서 7만원까지 이렇게 흔들기를 해대면 결국은 우리가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소멸하는 타이밍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만들어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승 추세에 있어서 단기적인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왜 우리가 만약에 상단에 이렇게 좀 물려있는 상황이면 상단에 좀 접근을 했다면 이러한 과매수 구간에서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단기적인 차이시를 하려는 외인과 기관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타이밍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타이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쨌든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걸 우리가 포착을 할 수 있어야 최종 목표가가 설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려고 한다면 일단은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갈 필요가 있긴 한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 LK99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LK99는 일단은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최초로 발견한 초전도 물질이고요 이 마이너스 273도에 되면은 이렇게 극저온에 되면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열이 없어지고 전기저항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자기장을 밀어내게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상온에서 가능해진다면 핵융합이 가능해지고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기에 대한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아예 싹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그러니까 쉽게 딱 보면 모멘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30년 이상은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이에요 그런데 지금 단지 이 신성 델타테크가 이 LK99라는 재료로 우리가 상승해서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재료가 소멸하는 타이밍가 1차적인 조정 파동의 대체 1차적인 하락 파동의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진입을 해서 단가를 낮추든 수익을 높이든 재매집을 하든 신규 매수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과 모멘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어요 신성 델타테크 32,500원 부분이죠 지금 여기입니다 이때 제가 왜 여러분들께 문자를 드렸냐면 이때 수급도 한번 좀 볼게요 잠깐만 한번 보시면 저 때가 12월 15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외인과 기관에서 3만원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리고 삼각수렴 자리인 지금 이 자리 삼각수렴 자리에서 교차하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락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하반경직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여기가 1차 지지 라인이었고 그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2차 지지선으로 지금 쌍바닥을 그려놓은 지금 이 자리가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 32,500원 부분 이때가 정확하게 3만원이었고 3만 100원이었습니다 저가가 3만 100원이었고 이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약 4배 가까운 수익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매도가는 추후 제안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매도가 안 드렸습니다 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방에 열려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애초에 매몰대 자체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악재라거나 기술적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 세력들의 차익 실험 물량만 조금 더 조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지속적인 상승수재로 가져갈 수 있다 어쨌든 지금 이 평선을 이탈할 만큼 하향이탈을 보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앞으로 올라갈 부분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 32,500원 부분 초전도체 시험도 있었고 재검증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부 안내드렸고요 문자 받아보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이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렇게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 주셔라 이렇게 최저점이 어쨌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얘네들이 일단 주가를 올려놓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올려놓고 매수세를 넘어간 이러한 과매수 구간에서는 반드시 조정이 온다 차이 실험 물량에 따른 조정이 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문자 한번 더 보내드렸습니다 신성 델타테크 62,000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3월 연설일정도 있었고 흑염 관련 초전도체 이슈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때 급등 모멘텀이 있으니까 비중 30% 이상 매집하시라고 아직도 매도가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신성이라고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전부 다 문자 안내 드리고 있고요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보셨거나 혹은 영상을 보셨음에도 조금 더 빨리 문자를 보내셨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저점에서 미리 진입을 한 이후에 아직까지도 매도를 하지 않고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혹은 수급 그리고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러한 부분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무상으로 안내를 좀 드리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을 언제 샀든지 간에 언제 샀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그러니까 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가장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왜 매도가가 비어져 있냐면 이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서 그래요 모니터링을 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분봉으로 따졌을 때 이 상단 구간에서 대체 어떤 놈들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최소한 목표가를 1차 목표가까지는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1차 목표가까지는 1차 목표가까지는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해줘야 우리가 전부 목표가 설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안 되시는 거 알아요 안 되시는 거 아니까 그냥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이러한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문자로 드린다는 내용이니까 영상 이전에도 제 영상 분명히 보신 분들 후회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내신 분들은 먼저 신성 델타테크 안내 드렸고요 6만 2천원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도 지금 약 두 배 가까이 수익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가격 전략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게 수정을 해야 할지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전부 다 010-5073-8568번 남겨주시고요 신규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LK99라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추상적인 재료가 아니라 확실한 재료를 동반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부분은 기술적인 분석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하고 있지 않던 보유를 하고 있던 간에 전부 일단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보내주시고 제가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께 종목 한 번 다 안내드리면 이런 거 관심 종목에 좀 등록해 놓으셨다가 어떤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나고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나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수익 나는 거 확인되시면 그 이후에 나중에 진입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것들 신경 쓰지 마시고 010-5073-8568번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문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탄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노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